랩시키 랩시키 하이 안녕 한국은 별일 없나요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인데 지금 사해 가요 데드시 사해 어딘지 알죠? 몸 둥둥 뜨는 이스라엘입니다 사해 가요 오늘 데드시 이스라엘 그래서 데드시 지금 이동중입니다 처음 뵙 오셨어요? 반갑습니다 처음 뵙 오셨어요? 반갑습니다 예 점심들 다 드셨나요?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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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요 재밌겠어요 완전 재밌죠 지금 다 탔어요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여기 머리가 여기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익었어 터널이다 터널 끊기겠다 여기 터널이 있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터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다들 잘 지내시나요? 한국 가고싶어요 한국 가고싶어요 여기 사막 여기 사막 이스라엘 사막 이스라엘 사막이야 여기 오우 빨리 달려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요오오오 exploited 안녕하세요 언급 후 나중에 갈께요 이스라엘을 지금 4일째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이스라엘 미국 사는 한국 인기 인테리어를 봐주지 않았냐고 네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사막 이스라엘 사막 시작이요 헤헤 더워요 여기 되게 덥고 지금 이제 사해 가요 사해 사해 들어보셨죠 대드시 들어가면 몸이 막 붕붕 뜨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해발고도가 제일 낮은 빵부터 밑으로 해발고도 800m인가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또 이쪽으로 해발고 즉 끝까지 국비와 다이언이 은혜의 일단 쌓인 소를 지구